아 사모님. 영악한 것. 반반한 얼굴로 남자 하나 잘 물어. 팔자 복잡했던 속셈인가 본데. 너 상대 잘못 골랐어. 꽃병 같은 게. 감히 누굴로 안 봐? 이 정도로 끝난 걸 고마운 줄 알아.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날린 기회. 내가 겪은 숨의 벼미가 아무것도 아니야.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. 벌레만도 못한 널 사람 취급해 주는 거. 이건 몇 값이야? 이게 무슨 짓이야. 회장 상부 이래도 돼.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그럼 이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디. 너 같은 거 정신병원에 쳐박아서 평생 햇밭 한번 못 보고 살게 하는 거. 나한테 아주 쉬운 일이거든.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. 안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될 거야. 진짜. 아멘